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기초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펌퍼에 대한 계략적인 개념을 보면 펌퍼를 크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비용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용적형 펌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용적형 펌퍼가 있고 용적형 펌퍼가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 펌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펌퍼에서 우리가 터보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터보형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비용적형 펌퍼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이 용적형에 해당이 되는지 비용적형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보형하고 두 번째로 나오는 용적형하고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펌퍼에서 보면 비용적형 펌퍼, 즉 다시 말해서 터보형 펌퍼에 해당이 되는 원심식이 있고 사류식이 있고 충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심식 같은 경우에는 볼류터 펌퍼가 있고 터빈 펌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류식 같은 경우에는 볼류터 펌퍼하고 디퓨저 펌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류식 펌퍼 같은 경우에는 충류범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류식 같은 경우에는 원심식하고 충류식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류식 펌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원심식 펌퍼라고 하는 것은 원심식 펌퍼라고 하는 것은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체를 토출시키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류식 펌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풍기와 같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축 방향으로 우리가 유체를 토출시키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충류식 펌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류식이라고 하면 원심식하고 원심력식의 원리하고 그 다음 선풍기와 같은 축 방향으로 유체를 이송시키는 그와 같은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류식 펌퍼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심식 펌퍼에서 볼류터 펌퍼가 있고 터빈 펌퍼가 있는데요. 이 볼류터 펌퍼하고 터빈 펌퍼의 금모양은 터빈 펌퍼하고 금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 펌퍼가 볼류터 펌퍼에 해당이 되는지 터빈 펌퍼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임펠라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임펠라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끝부분에 여기에서 우리가 안내날개가 안내날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안내날개가. 그렇죠. 이와 같은 안내날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안내날개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주축을 빼가지고 모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모타에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니까 이 주축이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도 여기에 표기를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내날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날개. 안내날개가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터빈 펌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빈 펌프라고 하는 것은 안내날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터빈 펌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볼류터 펌프라고 하는 것은 안내날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류터 펌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볼류터 펌프는 안내날개가 없고 터빈 펌프는 안내날개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금모양을 봤을 때 외부의 금모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류터 펌프인지 터빈 펌프인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주축을 회전하게 되면 이것이 원심력을 이용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빗물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임펠라하고 펌프 케이싱 이 사이에는 이와 같은 공간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비용적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임펠라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는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진공압력이 형성이 되면 유체를 빨아들여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흡입을 해서 이렇게 토출을 시키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원심력 펌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류식 펌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볼류터 펌프하고 디퓨저 펌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디퓨저라고 하는 것은 기체 또는 액체, 유체가 가진 운동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단면적을 차츰차츰 넓혀놓은 것을 우리가 넓게 한 유로를 우리가 디퓨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츰차츰 넓혀놓은 것을 우리가 디퓨저라고 이야기를 한다. 결국 이 디퓨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디퓨저라고 하는 것은 디퓨저 펌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심식에서 무슨 펌프하고 똑같은가 하면 터빈 펌프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터빈 펌프. 터빈 펌프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퓨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곧 안내날개가 되겠다. 그죠? 안내날개를 우리가 디퓨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류식 펌프 같은 경우에는 볼류트 펌프가 있고 디퓨저 펌프가 있는데 이 볼류트 펌프는 안내날개가 없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디퓨저 펌프는 안내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류식 같은 경우에는 펌프의 형태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펌프의 형태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겠죠. 굴곡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유체를 흡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축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모터에 주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마룻목고로의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체를 흡입을 해서 유체를 이렇게 흡입을 해서 여기에서 펌프 내부에서 말입니다. 펌프 내부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체가 흡입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여기에서도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흘러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토출이 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사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때 여기에도 우리가 안내 날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안내 날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터빈 펌프, 즉 다시 말해서 디퓨저 펌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안내 날개가 없는 것은 우리가 볼류터 펌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펌프의 유형이 사류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적형이다라고 하면 펌프 케이스하고 임펠라 회전체하고 펌프 케이싱 내부하고 서로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회전체가 되는 것인데 이거하고 여기에 펌프 케이싱하고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비용적형에서 터빈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토출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흡입되는 부분이다. 그죠? 흡입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주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회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전체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펌프 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방향이다 말입니까? 축 방향입니다. 축. 그렇죠? 이게 주축 아닙니까? 그렇죠? 축 방향으로 유체가 이렇게 토출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흡입을 해서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바로 토출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충류식 펌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충류식 펌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니까 펌프를 크게 나누었을 때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터보형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적형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수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형 펌프 크게 나누었을 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터보형에 대한 원심식, 사류식, 충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펌프 내부의 케이싱 내부하고 회전체가 이렇게 여기에 공간적으로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용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형 여기에서는 용적형은 두 가지로 회전식이 있고 왕복동식이 있다. 회전식에는 베임범퍼가 있고 기어범퍼가 있고 나사범퍼가 있고 그 다음 왕복동식범퍼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이 있고 플런저가 있고 다이아프렘 범퍼가 있다. 자, 그러면 회전식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회전식이라고 하는 것인지 제일 먼저 베임범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임범퍼. 그렇죠? 베임범퍼는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출책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흡입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에 주축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무엇이 부착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인.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베임범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베인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 회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토출을 시키는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원심식과 사류식과 축류식과 여기에 회전식에 해당이 되는 베임범퍼하고 커다란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까는 펌퍼케이싱 내부하고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말단 지점에서는 이렇게 접촉해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펌퍼케이싱 내부와 베인이 접촉해서 돌아간다. 그렇죠? 접촉해서 돌아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 이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여기에 내부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스프링에 스프링이 붙어 있고 이게 베인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베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베인범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어 펌프라고 하는 것은 기어 펌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협입을 해서 이렇게 유체를 우리가 토출을 시킬 경우에 여기에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기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어가. 그렇죠? 여기에 점이 하나 나와 있고 여기에 점이 나와 있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기어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회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모터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게 되면 유체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토출되는 그와 같은 유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인 펌프도 마찬가지고 기어 펌프도 이 말단 끝지점에는 펌프 케이싱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접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원심력에 해당이 되는 원심범버하고 사류범버하고 충류범버는 RPM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RP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PM 분당 회전수를 우리가 RPM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레보루션 퍼 미니처. 그렇죠? 분당 회전수를 우리가 RPM이라고 1분에 몇 회전하느냐. 그렇다면 원심식 범버하고 사류식 범버하고 충류범버 같은 경우에는 RPM이 낮은 경우하고 RPM이 높은 경우 1회전했을 때 토출되는 유체의 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1회전하게 되면 빨리 도나 천천히 도나 1회전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양은 일정하게 유체가 빠져나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용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사범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크류 범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스크류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죠. 그렇죠?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 스크류를 기준으로 해서 펌프 케이스가 이렇게 달려져 있단 말입니다. 펌프 케이스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렇게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펌프 케이스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체를 이쪽으로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토출을 시킨다. 여기에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회전을 시킨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펌프를 우리가 나사식 펌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파여져 있는 홈 속에 우리가 유체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송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전식 펌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펌프 케이스 내부하고 이 회전체가, 그죠? 회전체가, 스크류가 이렇게 끝 지점에 접촉되어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인 펌프하고 기어 펌프하고 스크류 펌프 같은 경우에 나사식 펌프 같은 경우에는 펌치점의 말단 부분에 접촉하는 펌프 케이스 내부와 접촉하는 회전체가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출되는 양은 1회전했을 때 빠져나가는 양 RPM을 높게 했을 때, 낮추었을 때 똑같은 양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용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왕복 동식 펌프에서 피스톤 펌프하고 플런저 펌프, 다이아프렘 펌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피스톤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스톤 펌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주축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죠? 주축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실린드가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축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서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상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상사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상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은 우리가 하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사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주축. 그죠? 이게 주축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체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토출을 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토출을 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토출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 피손이라고 해야 하는 이 피손.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 회전체가 회전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회전식은 회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회전식은 회전하는 것이고 왕복 동식은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왕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첫째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피손 펌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피손에서 이 상부 쪽의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상부 쪽 이 공간을 우리가 탑 클리어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리어런스라고 하면 간극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피스톤을 여기에 뭐가 무슨 조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피스톤도 우리가 쇠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린더도 우리가 쇠로 만들게 되면 쇠와 쇠끼리 부딪히게 되면 여기에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달아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는 우리가 밀봉 장치로서 무엇이 부착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무제품이라든지 그와 같은 셀 S-E-A-L 셀이라고 합니다. 밀봉 장치라고 합니다. 밀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밀봉 장치 그죠? 유체가 새지 않도록 우리가 주사위 같은 경우에 주사위를 쭉 빼보면 끝부분에는 우리가 고무 패킹이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원리로 여기에 밀봉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밀봉 장치를 쭉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나오겠죠. 피스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쭉 뽑아버리면 여기에 뭐가 부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C1이 부착이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C1이 부착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C1이 부착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피스톤 펌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플런저 펌프라고 하면 플런저 실린더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린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피스톤 펌프 같은 경우는 이 실린더의 폭이 넓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플런저 펌프는 실린더 폭이 상당히 좁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피스톤 역할을 하는 이 플런저가 플런저가 이와 같은 형태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플런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C1 조치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C1 조치가. C1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C1입니다. C1.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1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모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쭉 뽑아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쭉 뽑아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플런저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C1 조치가 C1 조치가 실린더 네 벽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플런저 C1 조치가 피스톤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피스톤 펌프 이와 같은 형태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 피스톤은 이 폭이 작죠. 이거는 이 폭이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피스톤 펌프하고 플런저 펌프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플런저 펌프는 피스톤 펌프보다 고압, 훨씬 더 높은 압력 고압을 우리가 고압의 형태로 사용을 할 때 피스톤 펌프보다 플런저 펌프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프렘 펌프가 있는데요. 이 다이아프렘 펌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숨쉬는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하고 똑같다. 그죠?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다이아프렘을 우리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이아프렘은 우리가 간단하게 경막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경막이라고도 얇은 막이다. 경막이다. 다이아프렘이다. 이와 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얇은 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 주축이 되어가지고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협입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협입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게 꼭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토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 아래로 운동을 하면서 위, 아래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유체를 토출시키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다이아프렘 펌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용적형 펌프하고 이 왕복동식 펌프에도 실린더 내벽하고 이 끝부분에 밀착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착이 되어, C1조치가 밀착이 되어 있는 평태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RPM으로서 1회전 시켰을 때 토출되는 양이 일정한 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적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용적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트 펌프가 있고 와류 펌프가 있고 진공 펌프 이것은 우리가 뭐다 말입니까? 특수형에 해당이 되는 특수 펌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특수 펌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펌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심 펌프라고 하면 날개의 회전자에 의해서 원심력을 이용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원심 펌프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 이 원심 펌프는 안내깃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볼류트 펌프는 안내 날개가 안내깃이 없고 맞죠? 안내깃이 없고 다음 페이지 보면 터빈 펌프는 안내깃이 있다. 그렇죠? 안내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류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고양정에 볼류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양정이 낮은 경우에 양정이 낮은 경우에 적합하다. 볼류트 펌프는 양정이 낮은 경우에 적합한 펌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터빈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양정이 높은 곳에 적합하다. 양정이 높은 곳에 적합하다. 양정이 높다라고 하면 안내 날개가 있는 안내 날개가 있으니까 높이가 높은 곳에 우리가 유체를 이송시키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날개가 있으면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높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송시키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겠지 그죠? 펌프가 여기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높은 곳에 이렇게 이송시키는 가구 어느 것이 이 건물에서는 우리가 볼류트 펌프 이와 같은 건물에서는 우리가 터빈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의 높이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펌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협입에 의한 분류에서 말입니다. 협입에 의한 분류에서 단협입이 있고 양협입이 있습니다. 유체가 유체가 자, 단협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주축이단 말이에요. 주축. 결국 이게 축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뭐 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유체의 협입입니다. 협입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자료의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토출이다. 토출. 자, 한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토출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단협입범프 단협입범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양협입범프라고 하면 이쪽으로 토출되는 부분이 있죠. 이쪽으로 토출되는 부분. 맞습니까? 이쪽으로 토출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토출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구멍은 하나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이렇게 협입을 해서 이렇게 결국 한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토출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양협입범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복동식범프 같은 경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복동식범프는 피스톤 플런저 왕복직선운동 왕복직선운동 위, 아래로 직선운동 하는 거 맞죠? 소유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정압력의 공급을 수송하는 범퍼가 되겠다. 피스톤의 형상에 따라서 피스톤 범퍼, 플런저 범퍼 자, 상대적으로 고압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플런저 범퍼 피스톤 범퍼는 저압의 경우에 사용을 한다. 플런저는 고압의 경우에 사용을 한다.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단식범퍼가 있고 복식범퍼가 있다. 자, 이게 실린더가 한 개 부착이 되어 있으면 단식 두 개 이상 부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왕복범퍼하고 원심범버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복범퍼가 있고 원심범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실 때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한 가지는 뚜렷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 반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에서는 금방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피스톤 범퍼, 플런저 범퍼 원심범버에는 볼류도 범퍼, 터빈 범퍼 자, 구조에서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왕복범퍼 같은 경우에는 왕복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잡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복잡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복잡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속량에 대해서는 왕복범퍼 같은 경우에는 적다. 수속량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셔야 되겠고 배출속도 이거는 왕복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니까 이거는 불연속이고 원심범버는 연속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구별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복운동을 하니까 흡입벨버가 닫히고 토출벨버가 열려서 토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흡입할 동안에 토출벨버는 닫히고 흡입벨버가 열려서 내려오면서 흡입을 해서 그러니까 많이 밀어주고 또 내려왔다 또 많이 밀어주고 또 내려왔다가 많이 밀어주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유체의 양이 우리가 일정하지 않다. 연속적이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왕복범버하고 원심범버하고 구별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왕복범버 같은 경우는 양정거리가 크다. 즉 다시 말해서 양정거리가 양정거리라고 하면 높낮이 차이를 낙차를 의미합니다. 낙차. 아까 건물이 낮은 건물이 있고 높은 건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높은 건물일 때는 왕복범버를 사용하고 낮은 건물일 때는 원심범버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속도는 왕복범버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 적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왕복범버의 구조는 복잡하다. 수속량은 적다. 양정거리는 높다. 운전속도는 저속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원심범버의 전체 효율을 계산할 때는 최적효율이 있고 기계효율이 있고 압축효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값을 전부 다 곱해 주게 되면 우리가 전체 원심범버의 전효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 문제 자체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류범버가 되겠습니다. 충류범버 충류범버 회전차의 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회전차의 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힘에 의하여 압력에너지를 속도에너지로 변환시켜 유체를 수성하는 범버가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안내날개는 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안내날개는 지어버리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사류범버가 됩니다. 원심범버하고 충류범버의 중간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안내날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비서더미, 물바퀴축에 비서더미, 비서더미 이렇게 나와서 비서더미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토출이 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사류범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범버 같은 경우에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기어죠. 그죠? 기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기어 펌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배임 펌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사 스크류 펌프. 그죠? 나사식 펌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직렬과 병렬로 연결을 할 때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펌프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축을 잡았을 때 중심축을 잡았을 때 이 높낮이가 있으니까 양정이 H가 두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2H가 된다 이 말이에요. 2H가 된다. 그러면 유량은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Q는 유량은 일정하다. Q는 유량은 일정하다. 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펌프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높낮이 차이는 없다. 중심축을 잡았을 때 이것은 양정은 H값이 되겠고 유량은 두 배가 된다. 유량은 두 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의 용량에서 말입니다. 그죠? 소방역에서 키로와트는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죠? 이것은 모르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사용하는 공식 아,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공식은 키로와트는 102, 2타분의 감마, Q, H 자, 102, 2타분의 감마, Q, H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적을 때는 이렇게 적고 이것을 우리가 이타라고 합니다. 이타. 그렇죠? 이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효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효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감마는 물의 비중량, 유체의 비중량이 되겠습니다. 자, Q는 세제곱, 메다포, 세크. 항상 여기에서, 여기에서 시간의 개념은 초단위로 대입을 시켜야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는 양정을 의미합니다. H는 양정. 양정. 다른 말로 수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두. 물 숫자에다가 기둥, 수두, 수두, 기둥, 두자입니다. 기둥으로의 형태로. 이게 기둥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물의 높이가 얼마가, 얼마만큼 물의 높이가 채워져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이것을 우리가 수두 또는 양정.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K값은 우리가 여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유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연기관.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죠? 내연기관.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의 형식에서. 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HP는 76, PS는 75, 킬로와트는 102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이 와 같은 형태로. 이것은 마력입니다. 마력. 그렇죠? 이것은 영국 마력. 이것은 국제마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국 마력.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러면 국제마력. 국제마력은 75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가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전동기, 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되겠죠. 그렇죠? 킬로와트라고 하면 102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자, 이 말은 말 한 마리는 1초 동안에 75 킬로그램짜리를 1m 움직이는 힘하고 똑같다. 그렇죠? 그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킬로와트는 1초 동안에 102 킬로그램을 1m 움직이는 전기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펌퍼의 축동력이 나옵니다. 축동력. 펌퍼의 축동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퍼의 축동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회전도. 자, 비교회전도는 공식을 우리가 ns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g분의 h, 4분의 3, n우 곱하기 q의 2분의 1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적게 되면 g분의 h, 그죠? g분의 h에다가 그 다음 n우 q에다가 n우 q에다가 루트 q, 이와 같은 공식도 보셨죠? 그렇죠? 루트 q. 그러니까 이 루트를 없애버리니까 q의 2분의 1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루트 4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단 말입니까? 4의 2분의 1성하고 똑같다. 이 말이잖아, 이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n우를 우리가 RPM, 회전수라고 이야기하고 q는 유량, 세제곱 메다퍼 미니라고 이야기하고 h는 양정이다. g는 단수를 의미합니다. 단수 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신 펌퍼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것을 1단, 2단, 3단짜리 펌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단수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회전도는 우리가 양정을 1이라고 잡고 유량을 1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양정은 1m라고 잡고 유량은 1세제곱 메다퍼 민으로 잡았을 때 이것을 세제곱 메다퍼 민으로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우리가 비교회전도 ns가 얼마 나오는지를 잡고 이것을 크기를 점점 펌퍼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양정을 우리가 5m, 그 다음 유량을 우리가 3제곱 메다퍼 민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양의 형태는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 회전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회전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비교회전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교회전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펌퍼의 회전속도는 물리적인 속도를 말하는 것이다. 전동기가 연결되고 펌퍼가 회전해서 유량이 나올 때 이때의 속도는 물리적인 속도, 회전속도를 의미한다. 비교회전속도는 물리적인 속도와 양정, 유량, 단수를 가지고 산출해낸 추상적인 속도의 개념을 의미한다. 양정, 유량, 단수를 가지고 산출해낸 추상적인 이게 비교회전도 공식에서 보면 비교회전도를 우리가 비교회전도를 우리가 NS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입니다. NS라고 이야기했을 때 G분의 H 그 다음에 N우 곱하기 Q의 2분의 1성 이거는 4분의 3성 1, 2, 3, 4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회전수, 양정, H, 유량, Q 단수, G 이렇게 다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인 속도의 개념을 의미한다. 펌퍼의 특성을 고려한 형식을 결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HQ 유량 양정 곡선에서 곡선이 가파르냐? 유량 양정 곡선은 세로축으로 양정이라고 하고 가로축을 Q 유량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가파르는 형태가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H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을 완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대유량이냐 저유량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B속도가 나옵니다. B속도도 우리가 커다란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스에서는 크게 취급을 하고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펌퍼의 상사법칙. 펌퍼의 상사법칙은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펌퍼에 대한 제 기초이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